포천시가 지역에 거주 중인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자격증 수강료 지원과 의료비 지원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자격증 수강료는 분야와 업종에 상관없이 자격증을 취득한 선착순 10명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의료비는 집중 사례관리 대상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착순 10명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격증 수강료와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포천시청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